핵심 투자 아이디어로 한 가지 키워드를 미국 중심의 정책은 계속됩니다. 일부를 분할해서 매수를 해 본인의 투자 주머니를 꼭 두 가지로 좀 나누십사 말씀을 드려요.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F 찍먹 시즌 3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TF 찍먹은 ETF 관계자분들을 직접 모시고 ETF에 요무 조무를 찍어먹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ETF 운영사는 고객의 자산을 키우고 늘리는데 전념하고 계시는 키움 투자 자산 운영 코세프 ETF입니다. 코세프 브랜드 외에도 히어로즈 브랜드도 같이 키우고 계십니다. 오늘은 키움 투자 자산 운영 사업부장 정성인 사업부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키움 투자 자산 운영에서 ETF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 코세프 ETF와 히어로즈 ETF를 마케팅하고 있는 정성인 사업부장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마는 키움 투자 자산 운영의 ETF 브랜드로 귀에 익숙한 코세프와 함께 히어로즈도 있습니다. 고객 자산 키우기 위해서 초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키움 투자 자산 운영에 오늘 귀중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키움 투자 자산 운영 코세프와 히어로즈 ETF의 작년 2023년 성과 한번 되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2023년 운영 성과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2023년을 복귀해 보면 ETF 찍먹에 제가 두 번 나왔었더라고요. 아 그러시죠. 그리고 오늘이 벌써 세 번째. 감사합니다.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또 저희 코세프와 히어로즈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키움 투자 자산 운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세프 ETF, 히어로즈 ETF 이렇게 두 가지 브랜드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어떤 차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코세프 ETF가 먼저 나왔고요. 패시브형 ETF들은 다 자산에 상관없이 코세프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액티브 ETF는 자산과 상관없이 다 히어로즈 ETF 이렇게 투 브랜드 전략을 이어나가고 있는 ETF 업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열심히 키우고 있는 중위권 운영자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ETF 찍먹이 영향인지 저희도 나름 굉장히 유임한 성과를 거두면서 열심히 성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숫자 측면에서 좀 보면은 2023년에 저희 이제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말 1.8조 원에서 2.7조 원 약 9천억 원 정도. 네. 그러니까 한 50% 정도 성장을 했고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스토커를 좀 많이 늘렸고 그리고 이제 신상품 또한 저희가 작년에는 조금 무리를 해서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15개를 출시를 했고 저희 라인업이 15개를 출시하면서 56개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2023년. 네. 그래서 지금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동안 냈던 숫자에 비하면 작년에 굉장히 많은 숫자를 좀 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유임한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직 상품 수 측면이나 어떤 전체 사이즈 측면에서도 갈 길이 굉장히 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이제 합심해서 정말 키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좋은 상품 또 좋은 수익률로 투자자분들께 보답을 하고자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가 청룡의 해이지 않습니까? 용이라는 상상의 동물이 히어로 중에서도 히어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2024년 키움 투자자산 운영이 큰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키움 투자자산 운영에 바라보고 있는 2024년 투자 유망 아이디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핵심 투자 아이디어로 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아무래도 요즘 주식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바로 AI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AI 기술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저희의 실생활에 와닿게 됐잖아요. 작년에 오픈 AI의 챗GPT라는 게 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개막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 AI라는 컨셉 자체가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는 이유는 이 AI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접목이 될 수 있다. 결국 모든 산업 측면에서 이 AI 기술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주식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모든 산업에서 AI가 적용될 때 생산성도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다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2023년부터 시작된 AI 열풍이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AI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과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과정이 진행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업종이 바로 반도체 업종이에요. AI들을 적용하려면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사실 AI 기술의 핵심이 반도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AI라는 것들이 결국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하고 생성하고 추론하고 결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샘 올트만이 반도체 밸류체인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수조화를 집어넣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걸로 봤습니다. 정말 지금 작은 규모를 추정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수백조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수백조까지. 그래서 그만큼 AI 산업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반도체 업종으로 꼽히고 있고요. AI 업종 중에서도 결국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들이 관련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들이 어디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은 대형 반도체 회사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장 선두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AI와 반도체 이외에 또 기금투자산업용에서 제시한 어떤 투자 유망 아이디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굳이 또 미국이라는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2024년에 바로 미국에 가장 큰 정치 이벤트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11월 달 선거 대선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대선이라는 게 단지 정치적 이벤트를 뛰어넘어서 사실 주식시장의 정책적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주식시장 참가자이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펼쳐질 정책 또 이러한 정책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이 부분에 이제 저희는 투자 관점에서 포커스를 좀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립전으로 또 가는 양상이긴 하지만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공통적인 결론으로 시장이 수정하고 있는 바는 그동안 계속되었던 미국 중심의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지금 핵심적으로 뽑히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결국 이제 핵심 산업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AI나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2차전지 전기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집중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과정에서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은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때리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첨단 산업 쪽에서는 중국형 매출이 조금 적은 기업들을 발라내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의 대선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후보가 또 당선이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후보의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또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 이런 인도 증시나 베트남 증시에 대한 중요성 또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먼저 AI와 반도체, 그 다음에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 등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사실 세 번째 키워드도 또 식상하긴 합니다. 바로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미 연준의 금리 방향성인데 사실은 작년 말에 급격하게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성이 쏠렸던 거에 반해서 저희가 촬영일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의 흐름 자체는 미국의 견주한 경제 지표 덕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금리 인하는 시점의 차이일 뿐 언젠가는 진행이 될 거다. 할 것이다. 이것만큼은 사실 가장 다 모두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해 이런 금리형 자산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또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최근에 이런 장기형 채권들에 대한 투자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 키워드는 또 금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키움 투자 자산 운영에서 고객의 자산을 키우기 위해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AI와 반도체 그리고 미국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금리를 꼭 지켜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침없을 것 같은 청룡의 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변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4년에 투자자분들께서 이것만은 좀 조심해서 잘 두드려보고 건너봐야 된다라는 그런 변수들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사실 방금 직전에 금리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어찌 됐든 굉장히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투자자분들의 투자 패턴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채권 투자를 보면 30년 무리라는 의미는 많은 투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런 의미예요.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와야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30년의 만기에 채권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금리가 1% 내려갔을 때 나는 30%의 수익이 난다라는 의미거든요. 1% 올라가면? 반대로 얘기하면 1%가 올라가면 30%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극격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셨을 때는 과감한 베팅을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취득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후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입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일시에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최근같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졌다라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일부를 분할해서 매수를 해나가시는 이런 전략들을 제가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어쨌든 상반기는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베팅은 오히려 본인 수익률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결과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예측도 좀 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십사. 첫 번째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촬영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험자산들이 굉장히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나 반도체를 필두로 하는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 미국 주식시장만 좋았었는데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도 어쨌든 정책적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지수나 어떤 레벨이 높아졌을 때 저희같이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많으냐 하는 얘기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도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AI나 테크주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관점은 분명히 조금 끌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결해 두셔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시장이 호황일 때는요. 언론이나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많은 이런 정보들이 제공되다 보니까 그동안 투자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제 주변 지인분들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아, 요즘 AI 투자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요즘 반도체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 뭘 해야 되겠니? 그걸 하면 바로 수익이 나온다는데 가능한 거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진 건 분명하기 때문에 조금 경계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주심해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이게 제가 두 번째 조금 주의사항, 당부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떠한 것도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 또 금리와 연관된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어떤 부담이 나냐면요. 기업들의 이런 재무 부담 자체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조달 비용이 높아졌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런 한계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출의 이자를 갖기 어려운 기업들을 한계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기업들의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런 기업들이 결국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디폴트가 났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국가 경제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지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위험 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자자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은 유튜브나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학습을 하시기 때문에 꼭 이런 시기일수록 반드시 언론이나 어떤 컨텐츠들을 통해서 최근에 경기 상황, 업종 상황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조금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부분을 꼭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ETF 직목의 새로운 코너입니다. 청룡의 여의주를 찾아라인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투자 유망 아이디어 올해 내내 주목해야 될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중에서 올해 상반기 최근에 좀 빨리 봐야 될 어떤 투자 대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그런 것들 투자자분들께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뭐가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시장의 현재 주도주는 AI와 반도체입니다. 명확하고요.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많고. 그래서 이런 AI 기술의 확장성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테마로 꼽히고 있는 반도체 업종 상품들을 꼭 능력에 보셔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엔비디아와 AMD가 지금 어쨌든 AI 반도체에서는 가장 수익 기업으로 뽑히고 있는데 이 AMD와 엔비디아의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가 TSMC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두권에 있는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좀 담고 있는 ETF들이 최근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이제 반도체나 AI 반도체 관련된 상품들을 보실 때는 그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그런 기업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수익률이 좋은 만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어찌 됐든 간에 AI라는 산업의 그런 지금 궤적을 보면은 아직은 태동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올랐는데 아직은 태동기니까? 네. 어쨌든 산업 자체의 태동기고 물론 단기적인 밸류에이션이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 투자에 집중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다가 조금의 조정기가 온다거나 이럴 시점에는 또 다시 한 번 또 투자의 집중도를 높여보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권장될 수 있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좀 말씀해 주실 그런 조언들이 있으실까요? 네.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영광스럽게도 벌써 세 번째 ETF 찍목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두 편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또 반복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항상 이렇게 투자자분들에 우연히 투자 조언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본인의 투자 주머니를 꼭 두 가지로 좀 나누십사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본인의 여유 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단기성 주머니 이런 단기 자산 주머니를 좀 갖고 가시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대부분 연금 자산으로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장기성 자금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장기 주머니 이런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주머니를 확보하셔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어찌 됐든 이 단기와 장기성 자산을 가지고 최근에 시장 국면을 바라보면서 투자의 전략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어찌 됐든 레벨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상승세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단기성 자산이라고 하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최근에 장세가 좋은 또는 업종 전망이 좋은 자산들 위주로 굉장히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기성 자산들을 높은 주식의 비중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주식의 비중을 높이셔서 투자를 해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장기성 자산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쨌든 밸류에이션 부단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을 조금 낮춰서 투자를 하는 방법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주식의 비중을 낮춘다면 다른 거는 채권형의 비중을 조금 높이고 주식형의 비중을 좀 낮춤으로써 또 시장의 조정기가 왔을 때는 반대로 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성 투자 자산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을 조금 하시는 방법을 권장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 주머니, 장기 주머니 이런 두 가지 주머니 관점에서 약간 자산의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해나가시는 방법을 제가 꼭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의 자산을 키우기 위해서 키움 투자 자산 운영에서는 두 가지 주머니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조언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좀 귀에 깊이 새겨 들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업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삼성증권에서는 투자자분들께서 ETF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ETF 투자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ETF 찍먹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ETF 전문가를 모시고 맛 있고 영양가 높은 투자 코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